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가 로봇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의 성과로 부응해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 로보틱스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측은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일상생활 보조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산업, 국방, 일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25년 흑자 전환, 이후 2026년 영업이익률 2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엔젤 로보틱스 원가율은 40% 수준으로 부품 내재화를 통해 원가율을 20%까지 절감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이날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마친 뒤 오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